자, 김민경이 준비합니다. 케빈! 케빈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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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남이 들어갔습니다, 들어가! 들어가! 도는 거, 도는 거, 도는 거. 남이 봐야지! 잠깐, 잠깐! 뭔가 눈짓으로 지시를 했습니다. 다영아, 다영이가 앞에 있잖아, 앞에 앞에! 여기 한 명 나가야지! 김민경! 자, 분주하게 움직이는 개벤져스! 끊어내고 올라갔다! 끊어내고 올라갔다! 됐다, 됐다! 됐다! 1대4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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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내고 올라갔다! 윤태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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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어요, 너무 길어요! 너무 길어요! 잘했어, 잘했어! 오케이! 빠른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, 공격수는요. 침착했어야죠. 저 상태로 골대까지 갈 생각이었나요? 방향을 살짝만 틀었으면. 지금 조혜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어야 하는데. 조혜련 골키퍼는 컨디션이 지금 최상이에요. 판단력 좋았습니다. 조혜련! 조혜련! 너무 잘해! 조혜련!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조혜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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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혜련!